위아래 오늘 일요일 오후 2시 밖에 안되는데 EXID 위아래 아 그쵸 그쵸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얼굴 빨개지는 건 내 몫이지 뭐 아니면 유 몫이거나 오케이 EXID 위아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공연 보시다가 조금 여러분들의 호응이 좋다 하면은 저희가 약간 철판 깔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못해요 여러분들 다들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제가 어때요?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예 저도 사람인지라 혹시 또 EXID 위아래 말고 또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나요? 뭐라구요 이런 거 헤이마마요? 맨쩨이 너나 그거요? 오오 오 아직 그 스물파 안 끝났나? 오케이 오케이 스물파군요 어 그러면 오케이 헤이마마랑 또 헤이마마 또 저 이렇게 진짜 쌩뚱 맞은 거 나와도 괜찮아요 위아래랑 헤이마맘, 생뚱 맞잖아요. 또 없나요? 혹시 보고 싶은 거? 샛빙이요? 뭐야 오늘 뭐 컴퓨터... 오케이. 그러면 샛빙. 하이뽀이. 오늘 거의 경쟁곡들만 나오네요. 나쁜엑스요? 비비요? 아아... 오늘 굉장히 조금 공연이 힘들 것 같아요. 오늘 나오는 신청곡들이 굉장히 저희가 안 쳐봤던 굉장히 오래된 곡들이라서 그러면은 약간 몸풀기 겸으로 그러면은 아까 신청곡으로 나왔던 저희가 좀 할 수 없지만 헤이마마? 헤이... 헤이마마. 오케이. 우선 아직 공연 전이니까 한번 몸풀기 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혹시 헤이마마 추 줄 알아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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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.. 멈추에요? 그냥 저보고 시키는 거에요, 그럼? 그러면은... 헤이마마 출 수 있어요? 잠시만요. 저희도 갑자기 나온 거라서요. 잠시만요. 저 노래 좀 잠시 들어볼게요. 기억이 안 나네요. 아, 아직이에요. 아직 안 했어요. 잠시만요.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예, would you like it? 아,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죠? 가볼게요